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차탄 모두들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있지 길을 건널 땐 신호등을 보고 조심해서 건너야 해 저 이상한 누나들이 신호등 어떻게 하려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착한 어린이 우리 모두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고 갑옷 신호등을 부탁해 화물선이 위험해 짜잔 요트 조정 자격증 땄지롱 우와 요트요 엄마 축하 축하 뭐예요 그 반응은 그래 축하해 잘했네 잘했어 요트 자격증 따면 뭐해 요트 없으면 쓰지도 못할 거 푹 이라고 생각하셨죠 어떻게 알았어 전 착보면 알거든요 그런 소리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요트 예약해놨지 정말이에요 엄마 요트에서 파티하는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 진짜 그럼 요트에서 우아하게 낚시도 할 수 있는 거야 자꾸 입 아프게 할 거예요 다 된다고 다 돼 이게 무슨 요트예요 보트지 맞아 2배가 요트면 파리도 세겠다 돗달린 거 보면 몰라요 바람으로 가는 요트 맞거든 자자 당신은 우아하게 낚시하고 타니는 요트에서 김밥 파티다 이제 모두 즐기는 거야 아자 아자 잡았다 저도요 거봐 금방 즐기게 된다니까 모두 바다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육지로 대피해 주십시오 어? 안 돼요 방금 막 낚시 시작했는데 대형 화물선이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답니다 화물선이 일으킬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왜 이쪽으로 온대요 여긴 항구도 없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해 주세요 얼마를 해도 응답이 없고 무조건 즉진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세요 아휴 어쩔 수 없지 뭐 두사람 너 저을 줄 알지 맘 ricoIK 엄마 노트면 바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보다시피 바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랑 아빠가 저어야지 에휴 당신 말 믿고 따라온 내가 바보지 에휴 어 저기 큰 배 간다 왜 저렇게 빨리 가지 이상하네 아 그러게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냐 엄마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누구든지 구조하는 아인호크 로우 카부 시계 돌리며 부탁해 날 불렀나 아인호크 바다에 화물선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 화물선 좀 살펴보고 싶은데 화물선이 이상하단 말이지 좋아 어서 탈 지금부터 화물선이 접근합니다 화물선에 아무도 없습니까 있으면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아인호크 반응이 전혀 없군 아인호크 스캔 아니 선원들이 모두 쓰러져 있잖아 왜 어디 다친 거야 그건 모르겠고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다 아인호크 알았다 우리가 가보겠다 오버 모두 가자 정신 차리세요 말할 수 있어요 심장은 정상 뱃속에서 천둥이 치고 있다 혹시 음식 잘못 먹은 거 있나요 그게 아침을 먹고 나서부터 야 그러면 식중독 식중독이라고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다 모두 환자를 옮긴다 실시 아이누크 다 옮긴 거 같아 그럼 난 병원에 갔다 오겠다 아이누크 잘 갔다 와 선원들을 부탁해 꼭 답답해 아 이제 안심이네 어 큰일 났다 섬에 부딪치겠어 모두 조타실로 모인다. 제일 먼저 속도를 줄인다. 스크루 정지. 스크루 정지. 스크루 정지 완료. 이제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린다. 방향 오른쪽으로. 배가 물속에 있던 가위에 부딪힌 것 같다. 가위에? 아! 방향이 안 바뀐다. 이런! 방향타가 고장났다. 암초에 부딪힐 때 망가졌나봐. 스크루 역회단. 스크루도 고장났나봐. 그 말은 배가 솜이랑 충돌한다는 말! 뭐든지 고쳐주는 아이언트! 히히히히히히ije! 훗! helout! 나는 아이언트. 어라? 여긴 어디지? 화물선 위야. 아이언트, 지금 화물선 방향타가 고장나서 저 섬이랑 충돌하게 생겼어. 그렇군. 내가 화물선을 고쳐주길 원하나? 진정으로 원하냐고? 당연하지. 내가 부서지게 생겼다고. 알았다. 아이언트, 트레스포미션! 먼저 화물선을 검사하겠다. 스크루는 고장났고, 방향타는 부서져. 하지만 다른 곳은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다. 아이언트, 고칠 수 있겠어? 물론이지. 나 아이언트와 엔지니어 크루가 못 고치는 건 없으니까. 공격이 무리니, 바로 잠시 경계자. 리그 합격을 시작하실래요? 1.2.2.1.2.2.3 문을 좀 보관없어. 실력은 voluntarily 정기 때문에 수행을 찾아오고 이제 점점 더 성격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언트, 이 진정에, 대조로 충혈을 찾아올 수 있겠다. 아무래도 반응이 없던 것 같다. 아, 윤특! 서둘러! 섬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조금만 더 하면 돼! 아, 윤특! 서둘러! 섬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조금만 더 하면 돼! 으아! 부딪친다! 시계 돌리며 부착해! 내가 도와주겠다! 아이누크 로켓 부스터! 아이언드! 제발! 양타 수리 끝! 지금이다! 양타를 돌려! 항양타 오른쪽으로 최대! 항양타 ranch conse disorder! 몇 시계로 Battle Aircraft 아, 정말 아찔했다... 그래도 우리가 배를 고냈잖아. 아이노크, 수고했다. 옆문 열고 다 고쳐. 너도! 아이언트, 아이노크, 최고! 그리고 그룹을 모두 제거! 그렇게 아이언트와 아이노크, 그리고 카봇 크루들 덕분에 선원들과 화물소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카봇. 아,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싶다. 아빠, 이번에는 같이 비행기 타요. 어? 하늘에 유령 비행기가 나타났다고? 아빠가 유령 비행기 때문에 여행 안 가신대. 카봇, 우리가 유령을 잡아야겠어. 스타피너와 함께 돌격이다. 유령 비행기를 잡고 여행을 가는 거야. 헬로 카봇 다음 이야기, 유령 비행기.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 카봇! 흔들어요, 흔들어요. 두 손 높이 흔들어. 흔들어요, 흔들어요. 엉덩이를 흔들어. 엄마, 아빠 다 같이 흔들어. 친구들아 다 같이 흔들어. 두 손 높이 흔들면서 인사해. 엉덩이를 흔들면서 인사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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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친구들, 안녕.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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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반가워. 안녕. 헬로, 헬로.